서울의 가을 빛 붉게 물드는 가을빛과 함께 서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꿈꾸는 이들 그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last time Fnatic was in Korea they made it to finals I'm here to continue their legacy 사실 저번에 우승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월절하게 되었는데 시거운 예, 워유 후에 라일로. 까마세트에 중성했던 흥락도 나와요. 철만 룩 스케어딱, but for me, it's never been announced. 이번에 N.A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승의 역할을 위해, 제 자신의 역할을 지켰습니다. 여기가,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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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쥐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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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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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옛날에 쵸비는 긴장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despite none of them being prepared for the win. 엄청나게 놀라운 것 같다. 작년에 제가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빈은 빈은 진출을 잃어버렸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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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挑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큰 짐이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한 팀입니다 골든 로드 스프링, MSI, 서머, 그리고 월즈 우승을 한 팀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 어떤 팀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징동, 그들이 도전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다시 한 번 트로피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스테이지 더 이상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시합이 중요합니다 골든 로드 골든 로드 저희가 맞겠습니다 이슈아 이슈아 이슈아